서대문구에 위치한 약국들이 공적 마스크 판매 시간을 오후 1시로 통일했습니다. 서대문구 약사회는 지난 24일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고 주민들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다 공적 마스크 판매로 약국도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판매 시간을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약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진행되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후 1시로 판매 시간을 정하고 주말엔 자유롭게 판매하기로 협의했습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공적 마스크 판매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약국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약국의 보조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